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 그 고난주간의 행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묵상할 때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추건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십자가의 길 네 번째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날, 특별한 식사로 기념을 합니다 특히 무언가를 기념하는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 가족이든 또 친구든 또 동료이든 우리의 이웃이든 결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식사는 우리의 배를 채울 뿐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일단 식사를 같이 하고 나면 우리는 그 의미 있는 식사를 함께한 사람들이 되고 또 그 경험은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일부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탁의 교제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24장에는 중요한 식탁의 교제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제 말씀 나누었던 예루살렘 성 밖 배단이 시문의 집에서 벌어진 식탁의 교제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자신이 소중히 간직하였던 옥합을 깨뜨리며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이 여인의 행위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었기에 예수님을 감격시켰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념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향기가 다 사라졌겠지만 여인의 행위는 아직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식탁의 교제가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어떤 다락방에서 차려진 식탁입니다 그 식탁에는 6월절에 먹는 아주 평범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지만 주님께서 축사하시니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찬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모든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념해야 하는 성찬이 되었습니다 시몬의 식탁에서는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이 기억되어졌는데 오늘 본문 말씀 다락방에 있는 식탁에서는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가 기념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음으로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던 여인의 그 숭고한 사랑과 헌신의 사건을 경험한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장차 다가올 주님의 고난과 주구심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가론 유다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넘기기로 마음먹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고별 가르침을 주시고 또한 자신의 숙명대로 걸어가야 할 이 배신자와도 작별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6월절 만찬을 가지신 것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6월절은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구헌되어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6월절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영원한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택한 백성들을 죄악된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구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지켜오던 6월절을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완성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교훈과 은혜들은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6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하자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러면 그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주인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락방을 준비해 줄 것이고 거기에서 음식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인간적인 그러한 수환을 발휘하여서 6월절 식사를 하게 될 방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단지 당신의 말씀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만나게 될 사람이 누구인지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를 만나서 주가 이르신 말씀만 전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도 그러셨듯이 마지막 식사도 미리 다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래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인간적인 그러한 방법에 이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신 상태이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주의 일을 주의 방법이 아니라 자꾸 자신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만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이미 다 준비해 두셨는데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무시하고 다른 방법, 자기만의 방법을, 자기만의 생각을 쫓아서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다른 것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만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방법과 생각을 고집하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호와 이래 예배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또한 앞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준비하시고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둘째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가운데 아주 충력적인 말씀을 전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아셨습니다 가로운 유다가 꾸미고 있는 그 음모를 다 아셨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배신자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에게 경고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가 돌이킬 수 있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 기회를 온전하게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근심하며 저마다 물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시자 제자들은 불안해하면서 예수님께 확인을 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겸손히 한 번 더 돌아보려 하기보다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기에 바빴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팔 생각이었던 가로운 유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으려 하기보다는 나는 아니지요 이러한 위선적인 질문을 예수님께로 되돌렸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 바로 잡을 기회를 주셨지만 가로운 유다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는 끝내 회개가 아닌 떼내진 후회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결말의 주인공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은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정제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비록 듣기 부담스러운 말씀일지 모르지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다면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갈 기회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더라도 이러한 가로운 유다와 같이 위선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팔리라는 이 장면을 떠올림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심으로 나는 아니지요 이러한 고백이 아닌 제가 그랬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고백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이번 고난 주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셋째로 예수님 안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드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는 식사하는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찢기신 주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매일 밥을 먹어야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은 주님을 먹어야만 영원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는 또 네 가지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가지사 그리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떼어 그리고 주시며라는 이 네 개의 동사입니다 유명한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이 네 개의 동사 안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가지사, 가지사는 많은 떡 가운데 성찬의 떡, 주님의 몸으로 선택된 떡이 있듯이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몸, 주님의 가족으로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하시고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떼어, 떼어는 찢겨진 떡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를 깨뜨리는 삶이며 자기를 죽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나누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향유옥합을 깨뜨렸는데 여기서 깨뜨리는 것은 오늘 떡을 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깨뜨리다와 떼다는 같은 의미입니다 또 마지막 주시며, 주시며는 생명을 받은 자는 이제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을 나누며 사랑받은 자는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과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또 또한 사랑과 또 희생과 또 용서로 나누는 삶을 살 때 이러한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우리 23절과 24절에 주님이 흘리실 피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심해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금까지는 동물의 피로 죄를 씻는 의식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새로운 언약이 생겼습니다 누구든지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용서받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가지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며 가르치시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가르치시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5병 이어의 그 이적에서도 또 7병 이어의 이적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 곧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동안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고자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의 떡을 먹을 때마다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감사하며 주님께 마음과 삶을 드리는 귀한 헌신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지금도 우리를 참아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는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도 누군가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또 먼저 우리가 깨어져서 그를 품고 또 이해하고 용서하는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영생의 그 축복을 누리시고 또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귀한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절히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6월자 어린 양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의 희생을 일평생 우리가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또 피를 흘리셔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날마다 감사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서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11조와 또 1천번제와 또 다양한 감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